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거지같은 인성 개박살난 3인방 아니지 4인방 아무튼 데리고 왔는데요 또 이쯤 되면 쿨타임 돌았죠 오랜만에 병림픽 한번 안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가족이 되고 싶은건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1등에게는 상금은 없고 부상으로 타이레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거 먹었다 벌써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사위가 먹는 추어탕에 깍두기 국물 좀 부었다고 자기 장모님한테 버럭 성질을 내는 남편 이게 말이 돼요 감히 우리 엄마 불쌍해 원제 추어탕에 깍두기 국물 부었다고 남편이랑 저희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엄마랑 남편이 싸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만 중간에 껴가지고 입장이 난처했어요 그러니 두 사람 중에 누가 좀 더 잘못을 했는지 좀 봐주세요 일단 저희 친정부모님은 완전 한식파이셔서 항상 모이면 100% 한식만 드시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걸 몰랐던 저희 신랑이 패밀리 레스토랑 아구리백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딱 한번 다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이때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한테 아이가 나는 한식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뭐야 기껏 모시고 갔는데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거야 기분 좀 그렇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더러웠지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받아줬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가족끼리 다같이 밥을 먹을 때 특히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깍두기 국물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냥 먹어봐도 아니고 그냥 바로 부어가지고 저어주세요 골고루 잘 양념이 베이기 해주신다고 저희야 워낙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왔었고 또 그렇게 먹고 지내가지고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엄마가 국물을 부어줬는데 아이고 장모님 저는 이런 국물 안 부어 먹어요 그냥 먹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냥 이미 국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만 그냥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 석 달 뒤에 다시 또 한식을 먹으러 갔는데 저희 남편이 이날은 순댓고기 아니고 추어탕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또 깍두기 국물 부을까봐 추어탕을 시켰대요 그래서 세 명은 순댓고기를 먹고 한 명 저희 남편만 추어탕을 먹었는데 엄마가 이때도 추어탕에 깍두기 국물을 부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 이랬더니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장모님 제가 그때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왜 자꾸 강제로 이렇게 선호하는 음식 취향이 따로 있는 건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추어탕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기분 나쁘고 무언했는지 결국 두 사람은 거기서 한바탕 싸웠는데요 그래도 집에 왔을 때 저희 엄마가 먼저 카톡으로 저한테 어이구 공서방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마냥 어린아이면 이해라도 해보겠죠 이제 30대 후반인데 저렇게 장모님 장인어른 보는 앞에서 표정관리 못하고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제부터 저희 친정엄마 아빠 만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아니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사위 맛있게 먹으라고 부어주는 거잖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물을 아예 그릇에 들이붓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수저로 한 세 국자 세 수저 정도 먹어보라고 같이 저어주는 거예요 설마 빨든 숟가락으로 저어주는 건 아니겠죠? 진짜 그러면 최악이다 댓글 1번 아 집구석이 너무 참박하다 생각도 없고 야 너 지금 이거 네 남편 욕해달라는 거지? 그렇지 미쳤냐? 남이랑 본인 취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하는 지능도 문제고 또 거절하는 걸 거절으로 받아들이지 모르는 그 지능도 마찬가지로 문제고 아니지 지능이고 나발이고 그냥 너무 쌍스러워 아이고 네 남편은 어쩌다가 이런 거지같은 집구석이랑 연을 맺어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네 남편 인생 제대로 망했어 아주 그냥 깍두기 국물에 쩔었네 댓글 아니 지 남편만 나이를 먹었나? 지 엄마는 훨씬 더 많이 쳐 잡숫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제발 곱게 늙으라고 해 더러워 죽겠네 2번 이거 한식파가 아니고 지롤파 아닌가? 꿀꿀꿀꿀 짜증나니까 니네 엄마 오지랖 좀 그만 달라고 해라 중간에서 난치하기 깨뿔 그러면서 친정부모 만날 때 걱정을 하고 있냐? 이게 난치한 거야? 어? 네 엄마 편이지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네 엄마 남이 분명 싫다고 해도 그냥 다 씹어버리고 무조건 어이그 이게 다 맛있어 이러면서 억지로 들이붙는 거잖아 누가 몰라? 네 엄마가 그 거지같은 고집 안 피웠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어 아니 사람이 싫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지 엄마 저렴한 입맛에 왜 사위를 희생시키고 난리냐고 어디 시골 깡촌 무지랭이도 아니고 내 아들이면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미쳤어요? 이건 쓴이 엄마가 100번 아니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만약 우리 시엄마가 나한테 저런다고 하면 나는 시엄마랑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같이 밥 안 먹을 겁니다 네 남편은 그래도 한 번 참았구만 이 정도면 장한 거지 대답글 맞아요 내 시어머니가 저랬으면 며느리 무시한다고 쌍욕하고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을 테죠? 아니 지 시엄마 2번 사위가 대접할 때는 보호는 앞에서 구시렁거린 거 그게 바로 니네 엄마야 혹시 니들 상놈 집안이니? 4번 당연히 자기랑 자기 엄마 편 들어줄 줄 알고 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랑치 엄마만 욕을 오지게 쳐먹고 있으니 이제 곧 글 지우겠네 5번 이건 무조건 니네 엄마가 잘못한 거다 만약 니네 시모가 너 싫다 하는 거 계속 억지로 하면 너는 참을 거냐? 그리고 내가 너라면 엄마한테 한바탕 퍼부었을 거야 아니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아휴 너 이혼 당하겠다 깍두기 때문에 6번 그 사람이 싫다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합니까? 혹시 그 너가 엄마 치매 걸린 거 아인겨? 내가 네 남편이면 네 엄마랑 두 분 다시는 같이 밥 안 먹는다 에이그 네 남편이 싫다잖아요 싫다는데 왜 강요를 해요? 30대면 표정도 싫어도 표정 관리해야 되고 또 주면 무조건 억지로 뭐 다 먹어야 됩니까? 40대인 나도 저렇게 행동하면 표정 관리 안 되고 다시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식사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정말 싫다 진짜 싫다 너무 싫다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난다고 9번 와 수저로 젓는 게 더 싫다 설마 쪽쪽 빨든 거 아니겠지? 왠지 그럴 거 같은데 10번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나이 많은 어른한테 험한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아니 남의 국밥 그릇에 멋대로 깍두기 국물 쳐붓는 거 이거 진짜 천박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요? 사위는 철저한 남인데 그러면 예의를 지켜야지 그리고 이것도 뭐야 기껏 모시고 식사 다녀왔더니 나는 꽁꽁이 제일 맛있다 일단 그지같아 소리나 쳐하고 니네 엄마는 나이를 어디로 쳐드셨나요? 주작이면 차라리 다행이고 만약에 진짜 친정엄마가 그런 거면 욕 그만 쳐먹고 얼른 글 내려요 니네 엄마를 위해서 두번째 사연 원제 미친 새언니가 집들이를 배달음식으로 했어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죄송해요 아까 판보다가 베스트에 배달음식으로 시킨 집들이라는 글이 있길래 저도 예전 일이 생각나가지고 글 써봐요 지금 저희 오빠 결혼한지 5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결혼할 당시 집들이 한다면서 저희 가족을 초대했고 음식은 새언니 본인이 다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그 말이라도 하지 말았어야죠 가보니까 세상이 그래 뭐 접시에 담겨져 있긴 해 근데 잡채며 갈비찜이며 홍어무침 등등등 이거 전혀 새언니가 할 줄 모르는 것들이 다 있어서 보니까 케이럿 케이터링 업체에서 시켜가지고 글에서 담아가지고 내온 거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상견례할 때 새언니가 나는 요리 젠병이다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을 하면서 인터넷 레시피가 어쩌고저쩌고 했었거든요 또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 기초적인 음식 10분 내로 할 수 있는 거 다 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절대 새언니가 만든 게 아니지 아니 우리 가족을 감히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디서 시켰다고 얘기는 안 하고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은근히 그러는 거 지금 생각하면 개 소름돋아요 아 참 거기다가 최근 카톡 사진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음식 사진들 몇 개 있길래 요리한 거 자랑하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밀키트예요 만나서 얘기하니까 밀키트도 내가 요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랄지 본인 같은 젠병한테는 밀키트도 뭐 두세 번을 해야지 만든다 이러면서 아니 이게 자랑이에요 아무튼 쌉소름이에요 갑자기 5년 전 일이 생각나가지고 글 써봤습니다 댓글 1번 이런 미친 니 글이 훨씬 더 쌉소름이다 2번 5년 전 일 갑자기 끄집어내는 글쓴이가 더 소름돋아요 내가 너같은 신우이 만날까봐 결혼을 안한다 3번 아니 배달음식은 음식 아니냐 뭐 음식물 쓰레기인가 뭔 날지도 이렇게 추잡스럽게 하냐 어디 가서 갑질할 주제가 안되니까 어 니네 오빠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오빠의 가족한테 갑질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야? 그렇구만 니 인생 불쌍한 건 알겠는데 너나 잘하고 살아라 너나 3번 이거 레알 미친냥이네 뭐야 뇌가 밀키트야? 세번째 사연 원지 4년 만에 연락이 온 직원한테 부조금 보내야 되나요? 5년 전에 작은 호프집을 시작했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일을 했던 직원인데요 알바죠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 10만원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농담으로 웃으면서 저희 시누이가 이 직원한테 아우 서운하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부조금도 없냐? 이랬더니 준비를 했는데 뭐 모르고 봉투를 못 가져왔다면서 그 다음날 봉투에 담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카톡이랑 문자가 오더라고요 특히 카톡은 새로운 친구로 뜨면서 왔더라고요 4년 만에 연락이 온 전 직원에게 부조금 보내야 돼요? 백걸이 번 알바생한테 빙 떠들 때는 참 좋았죠? 깝치지 말고 얼른 10만원 돌려보내요 네 됐으니? 아니 4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없었는데도 보내야 돼요? 심지어 카톡은 새 친구로 뜨던 이쁜구를 보냈더라고요 이게 돼요? 2번 4년이 뭐? 그게 뭐?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얼른 보내! 20만원 보내라 2번 같은 직장 동료끼리도 시부모상은 안 챙겨도 된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알바생에게 시부모 조의금을 10만원씩이나 쳐 뜯어내셨다 거기다 심지어 그 사람은 시부도 아니고 자기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고 댁들 양아치냐? 특히 시누이 양심 있으면 어? 시누이 10만원 어? 쓰니 10만원 해가지고 20만원 보내라 왜 그 직원이 4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네가 쓴 글만 봐도 바로 알겠다 받은 건 돌려줘야죠 그리고 누가 그런 농담을 합니까? 미친 거야? 그러게? 진짜 농담이었다면 돈도 안 받아야지 아우 농담인데 이러면서 돈은 쳐받아갔네? 4번 받아 먹었으면 줘야지 그지도 아니고 먹태하고 싶냐? 양심 없어? 아니 4년이냐 연락이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줘야 돼요? 미친 거야? 야 4년 지나면 돈이 뭐 썩어서 없어지냐? 아니면 니냔들 뇌가 썩어가지고 없어진 건가? 그런 거야? 3번 아니 연락은 지도 안 했으면서 뭘 해? 지가 상전인 줄 아네? 4번 연락이 없었어도 4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당연히 돌려줘야죠 아니 연락 없으면 네가 10만원 받아 처먹은 게 없어지냐고 그리고 네가 뭔데? 네가 뭐길래 그 알바가 너한테 연락을 하고 지냈어야 되는 거냐고? 나이 어린 알바한테 삥을 뜯었으면 갚아라 양아치 마인드 좀 버리고 5번 얼마나 거지같이 갈궜으면 나이 어린 알바생이 3만원 5만원도 아니고 10만원씩이나 했을까 싶다 그러니까요 완전 쌩 양아치 같던 것들이지 아우 소름끼쳐 6번 니들이 사람이냐? 어디 갈취할 곳이 없어서 감히 구명가게 호프집 알바생한테 돈을 쳐 뜯어내냐? 어? 부조를 한다 해도 사양할 마당에 알바비를 뭐 달에 몇백씩 줬나? 알바비 줄 때도 일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용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 오지게 냈을 것 같네 야 물가 오지게 올랐다 두 배로 송금하고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아라? 야 이게 정말 사람 속에서 나온 물건이 맞냐? 댓글 이걸 물어보는 걸 보면 사람들에겐 글렀습니다 2번 인성 진짜 개빠왔네 시누이 올퀴 둘 다 그냥 아주 그냥 쌩 양아치여 아이고 어지러워 자 타이레놀 두하이 걸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이 사람과 꼭 가족이 되고 싶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